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배경은 OEB, 온라인 에듀카 베를리라는 데서 했던 국제이러닝 컨퍼런스. 여기에 다림이 늘 참석을 해서 많은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던 공간인데요. 불행히도 올해는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사실은 OEB 측과 협의를 해서 다림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비디오 월 시스템. 그동안에 많은 장비는 있었지만 이렇게 VR 방식으로 컨퍼런스장의 강사와 자료를 새롭게 합성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여러 대의 프로젝터로 그 내용을 다양하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 같은 줌 화면을 온라인이니까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 중계 방식들을 사실은 중계해서 이때 여기 보이는 이쪽 스크린에다가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 같이 보여가지고 이것이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올해 한 번 보이나 했는데 코로나로 사실은 그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스크린에 보이는 장면, 즉 온라인 에듀카에서도 보면 이 뒷 화면에 강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 얼굴을 여기다 스위칭하면서 한쪽에는 파워포인트, 한쪽에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공간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그러한 것들을 보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식에서는 이 화면을 가상 강연장으로 개조해서 그 가상 강연장 안에 있는 강사와 자료와 또 앉아있는 사람, 대담들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 한 공간에는 바로 이 비대면 수업을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대면, 비대면, 강사 또 강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이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교실에서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큰 스크린이 두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해도 되고 또 저희 VRP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VRP를 그리고 있는데 이 VRP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하나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우리 아이스튜디오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방식으로 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 컨퍼런스가 대면 컨퍼런스보다 못하지 않다. 아니면 더 나을 수 있다. 또 컨퍼런스에 가신 분들은 더 멋진 컨퍼런스를 본다. 여기 LED가 하나 있는 컨퍼런스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만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다가 줌, 다른 비대면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화면에 때로는 비대면 사람들이 크게 나오지 않을 때는 이 현장에 있는 장면을 더 크게 해서 현장과 비대면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방식들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있었던 컨퍼런스가 중단되고 그 컨퍼런스에서 나름대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회의도 문화도 사무실도 다 바꿀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을 사람은 버츄얼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또 더 멋진 컨퍼런스 현장을 보게 되는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만들려는 다름의 기술입니다. 원격 교실, 원격 스튜디오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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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